어디다 숨겼어? 당신이 절대 못 찾는 곳. 두 번 다시 혜인이 죽일 수 없는 곳. 너네. 그년 어디다 빼돌렸어? 걱정이라서 날 중심 취급해! 당신 인간적이야. 그게 쓰레기들. 자린자.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이제 우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으니 더 화목한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. 미친 놈. 당신은 너무 고장하고 우아하고 곱기만 했어요. 당신이란 여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. 남편을 속이고 딴 생각을 한 벌. 벌의 판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려고 해요? 베르랑이 할말이 남았잖아. 엄마! 미친 놈을 벌여. 미친 놈을 벌이버려. 미친 놈을 벌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